음악 향 relief 저번 2, 3월에 뽑아주시고 또 4월에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제가 이 상을 받음으로써 힘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팬분들을 위해서 5월에도 아주 중요한 시합들이 있으니까 그 경기에서도 좋은 경기 활약을 펼쳐서 제 개인적인 활약보다는 팀적인 활약을 우선으로 부주장이라는 역할도 경기장 안에서 임하면서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달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서 이 상을 받음으로써 우리 팀들한테도 뭔가 이 상을 받고 싶게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욕심을 내면 또 좋은 경기 역으로 우리 팀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팀에 도움이 된다면 매번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가져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투표를 해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슈퍼매치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많은 팬분들이랑 함께할 수 있었던 경기였고 라이벌 매치인 만큼 승리를 홈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 TK 골을 넣었지만 또 만들어진 영욱이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5월 달 두 경기는 선수들이 또 잘해줬고 또 경기 결과도 좋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포항, 광원, 성남, FA컵 포함, 김천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들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상위권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저희 팀 흐름상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어서 앞으로 있을 포항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경기 이기면 흐름 무시 못하기 때문에 5월 달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진이 형 아니면 물론 저를 포함할 수 있으면 저도 포함시킬 거고 성룡이 형이나 한범이라든지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월 달도 저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있을 경기는 많지만 제가 그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서 팬분들에게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도 대피 서울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팬분들을 위해서 항상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에코백 같은데 피크닉 갈 때 사용하라고 많이 지금 피크닉 세트를 선물해주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잖아요 이제 피크닉을 가고 싶은 장소가 있나요? 피크닉은 당연히 저는 한강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한강 코로나가 풀린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한강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와인 얼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이걸 제가 용어는 잘 모르고 바구니라고 하면 되나요? 일단 피크닉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인 잔들을 담아준 와인 케이스입니다 뒤에 이걸 열어서 보면 이렇게 와인 잔들을 이건 뭐예요 근데? 어떤 정도예요 이건? 뭐야 이거? 아 여기 이게 와인 잔이구나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줄 알았어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?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 돌리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와인 잔이 완성이 됩니다 어 그 다음은 이거는 아 여기 담을 수 있는 이제 보... 냉 할 수 있는 이런 와인을 여기에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이거는 좀 이제 모자로 이제 자외선 차단하는 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돗자리인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이제 벌레도 많고 하니까 돗자리 펴고 앉으시라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하게도 또 상승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난번에 20만 원 받은 건 아직 안 썼죠? 네 아직 제가 가보지 못해가지고 또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아마도 이제 5월 말쯤 되면 그래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? 이제 그럼 40만 원이 돼서 네 서버를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 또 올라오시면은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이제 가볍게 저 말고 이제 부모님 와인 드실 수 있으면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르셀라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. 굿 癖 癖 癖 癖 癖 癖 감사합니다.